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에서 또 엄청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SSL Essential Bundle을 할인 행사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채널 스트립 2, 그 다음에 버스 컴프레서 2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49.99니까 50달러죠. 90% 세일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이게 25달러, 이게 25달러 이렇게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서도 이 제품을 복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미 쓰고 있었는데 SSL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회사에서 자기네들의 그 오리지널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플러그인을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니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잠깐 구입해서 써봤는데 정말 90% 세일이면 놓치기는 너무 아쉬운 세일입니다. 더구나 이 SSL의 이 회사 명성도 엄청나고 이 두 플러그인들이 사실은 웨이브스, UAD, 그 다음에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등등 많은 회사에서 복각해가지고 이미 너무나 많은 유저들이 쓰고 있거든요. SSL의 근데 오리지널 플러그인을 이제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구입을 하면 되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러그인 부티커 화면을 띄워놨고요. 오늘은 두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플러그인 부티커에서의 약간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디럭스의 장점이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구입하면 좀 손해예요. 왜냐하면 더 주는 거나 더 할인되는 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정가로 구입하고 달랑 이 두 개만 구입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디럭스나 플러그인 부티커 이 두 곳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플러그인 부티커 이 화면입니다. 49.99인데 아쉽게도 이 회사는 세금이 추가가 돼요. 세금이 10% 추가돼서 5달러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54.98로 나오는데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55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54.99로 나올 때도 있고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55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55달러. 좀 아쉽죠. 5달러가 추가된다니까. 하지만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FAT2라고 하는 가상 악기를 하나 더 추가로 껴줍니다. 그래서 카트에 넣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렇게 네이티브 앤스테셜이 들어왔죠. 원래 가격 50달러인데 거기서 프리 기프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 클레인 기프트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FAT2라고 하는 거를 0달러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텍스가 5달러지만 FAT2를 그냥 5달러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오디오 디럭스에서는 이런 걸 껴주지 않거든요. 있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5달러 더 주더라도 여기서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FAT2가 뭐냐. 저도 이걸 자세히 써보진 않는데 이제 이거 보시면요. 여기 이제 나와있지만 약간의 리듬 관련된 약간 드럼이나 비트 작업할 때 쓰면 좋다라고 하는 가상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추얼 드러머라고 되는데 힙합이나 펑크 비트 뭐 이런 걸로요. 꼭 이쪽 음악 취향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5달러 조금 더 내더라도 여기서 무료로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커트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추가하셔가지고 무료로 함께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독점하는 제품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굉장히 이점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소개를 많이 해드리죠. 하지만 오디오 디럭스에서 구입하면 또 장점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만 구입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오디오 디럭스 구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것까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오디오 디럭스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메인 화면에 떠 있습니다. 가격 똑같아요. 50달러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들어오고요. 남아있는 시간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트에 넣어볼게요. 카트에 넣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Free United Plugin에서 Auto Formal라고 하는 이런 무슨 이펙터까지 하나 무료로 껴준대요. 여기 지금 1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Free로 해서 Auto Formal라고 하는 게 120달러가 그냥 바로 깎이죠. 그런데 얘네의 좋은 점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오디오 디럭스의 장점 설명드린 게 뭐냐면 자체 할인을 꼭 해줘요. 굉장히 비싼 걸 사면은 할인폭이 더 크고요. 저렴한 걸 사면 조금 할인해줍니다. 어쨌든 할인폭을 더 해줘요. 3달러 할인해주네요. 그러니까 총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47달러예요. 50달러에 살 수 있는 게 플러그인 부티크는 55달러지만 무료로 Fat2라고 하는 가상학기기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구입하면 Fat2는 못 받지만 3달러를 할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또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또 Free, Auto Formal 이런 거 무료로 준다는데 여기도 뭐 이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Auto Formal가 지금 아예 무료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입하는 거랑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Auto Formal 똑같이 있죠? 플러그인 부티크인데 0달러예요. 그래서 그냥 로그인 하시고 AdCart 누른 다음에 결제 진행하시면 그냥 0원에 무료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뭘 구입하고 말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쉬당초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그냥 이펙터인데요. 여기 이제 뭐 살짝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보컬 뭐 이런 데다가 쓰는 이펙터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제품을 이번에 이제 무료 배포한다고 이거 이제 구입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자세히 써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뭐 돈을 뭐 5달러라도 3달러, 1달러라도 내라 그러면 조금 고민 좀 하겠지만 무료? 그러면 뭐 그냥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사용법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써보면서 익혀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Auto Formal라고 하는 거는 플러그인 부티크나 오디오드럭스나 똑같이 무료 배포를 하고 있고요. 플러그인 부티크에선 FED2를 하나 더 받을 수 있고요. 대신 세금을 5달러 더 추가해야 되고 오디오드럭스에서는 그냥 이것만 자체 할인 3달러 할인돼가지고 47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드럭스와 플러그인 부티크 이 두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구입하는 거 비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도록 해주시고요. 제품 구입에 관련된 건 여기까지라서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SSL의 네이티브 에센셜 번들이 뭔데 뭔데 내가 이거를 한 50달러 정도 주고 구입하는 게 좋을까 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큐베이스에서 제가 오디오 트랙 하나 만들고요. 인서트에다가 두 개 불러왔습니다. 큐베이스든 로직이든 DAW 프로그램 어떤 곳에서 쓸 수 있고요. SSL은 지난 영상에서도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녹음실 어디를 가나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콘솔을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그 대형 콘솔을 개개인들이 아니면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다 구입해가지고 너무나 비싼데 구입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한 채널만 똑 떼놔가지고 야 그러면 요거 그나마 저렴하게 요걸로 판매하니까 이거 구입해서 써 이렇게 해서 렉형으로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드웨어를 복각해가지고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웨이브스, 그 다음에 UA, 그 다음 플러그인 알라이언스 이런 회사에서 각각 이 제품을 만들어서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품들보다는 조금 늦게 나왔지만 어쨌든 SSL 이 오리지널 회사에서 이렇게 플러그인 이펙터를 만든 거죠. 나온지는 조금 됐지만요. 그 다음 버스 컴프레서 2는요. SSL의 대형 콘솔의 정가운데에 위치한 이제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는 그 컴프레서 있는데 소위 우리가 G컴프 이렇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G시리즈에서 있던 컴프이기 때문에 많이 불렀는데 그걸 이제 대형 콘솔에서 막 써보니까 되게 좋던데 해가지고 많이 이제 입소문을 타니까 그거를 또 렉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드웨어로 판매를 하다가 시대가 더 발전하니까 소프트웨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브스나 수많은 회사들 플러그인 알라이언스나 뭐 다들 이런 거를 복합해가지고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SSL 이제 오리지널 회사에서도 이렇게 버스 캠프에서 2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 이제 대략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뭐 소리를 들어본다든가 변화폭을 느껴본다든가 이런 리뷰는 할 수 없지만 각각의 이제 어떤 노부들이나 이런 버튼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을 좀 쭉 드릴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 스트립 2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은 SSL 9000K라고 하는 그 이제 콘솔을 복각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흔히들 보신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4천 시리즈가 많아요. 4천 2 또는 4천 G 이렇게 이제 이 시리즈가 있고 G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실 건데 요즘에는 근데 9천 시리즈도 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정확히는 9천 K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4천은 굉장히 나온지가 꽤 오래 굉장히 수십 년 됐거든요. 그 시리즈가 이어서 이제 9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비싼 콘솔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플러그인으로 어쨌든지 간에 맛보기로 이제 써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버튼과 노브들의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채널 스트립 2 이제 전원 버튼 여기 있고요. 이거 뭐 바이패스 버튼입니다. 바이패스 되고요. 그 다음에 누르면 전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다이내미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채널 스트립을 쓰실 때 어 나는 이 SSL의 EQ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EQ를 중심적으로 쓰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 많죠. 사실은 제일 많아요. SSL EQ를 쓰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컴프레서와 게이트가 이렇게 같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켜놓고 EQ를 조절하면서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외부 컴프나 외부 어떤 그런 다이내믹 이펙터를 걸어놨는데 여기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또 걸었다. 그럼 약간 중복되겠죠. 그래서 EQ 관련된 것만 쓰겠다 하는 분들은 여기 다이내믹 버튼을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컴프와 게이트는 기능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까지 내가 쓰고 싶다. 실제 콘솔처럼. 그러면 켜놓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 위가 이제 컴프레서인데요. 컴프 써 있죠. Fast 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컴프가 걸리는 그 순간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을 어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택을 굉장히 빠르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매뉴얼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Fast 어택이 그래서 정확히 몇 초라는 게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정보 남겨주시고요. 여기 노브는요. 뭐 너무 이제 예전에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보컬 스트립 2 한번 얘기했는데요. 보컬 전용 채널 스트립이라고 하면서 그때 뭐 컴프레서에 대한 노브 설명 살짝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컴프 비율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컴프가 걸리는 그 기준값 트레쉬월드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는 컴프가 걸렸다가 풀릴 때의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거요. 일반적인 이제 컴프에서 흔히들 보는 그런 노브들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피크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피크 버튼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는 RMS 세팅이 되어 있어요. RMS라는 말이 뭐 좀 나선 분들은 일단 넘어가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RMS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Soft Knee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제 무릎 Soft Knee 라고 보컬 스트립 2 그 지난 영상에서 설명하면서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컴프가 딱 걸릴 때 여긴 그래프가 지금 안 나와있지만 컴프가 걸리는 순간에 부드럽게 걸리게 하는 그걸 이제 Knee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소프트하게 걸려있고요. 피크를 누르면 그게 Hard Knee 로 바뀌고 피크 신호 감지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디오 신호가 막 들어오는데 피크에 딱 걸리는 그 신호 감지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Hard Knee 로 바뀐다는 거 매뉴얼에 그런 식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거기 매뉴얼에는 뭐란 말이 되냐면 드라마틱한 압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좀 더 극적인 압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시면서 변화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게이트예요. 게이트는 이제 일종의 문 생각하시면 쉽죠. 일종의 이제 트레쉬월더를 지정해놓고 그 트레쉬월더 밑에 소리는 완전히 문을 닫아서 소리를 통과 안 시킨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게이트 게이트 하고요. 보통 노이즈 소리들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타 악기들의 소리, 소리의 간섭을 통제하려고 할 때 게이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때 이제 쓰는데 그래서 트레쉬월더를 조절해가지고 이 밑에 소리들은 아예 통과 안 시킬 거야.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게이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흔히들 보는 렌지 노브와 그 다음에 트레쉬월드 노브와 릴리즈 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드까지 있습니다. 소리의 뭐 출력 신호가 감소할 때 그 지연을 제어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이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이 따로 게이트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던가 아니면 이런 믹싱이나 오디오 서적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통적인 이제 노브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 익스팬드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게이트가 이제 익스팬더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와 익스팬더를 묶어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트레쉬월더를 이렇게 지정해 놓은 그 값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더 작게 더 줄이고 위로 올라가는 건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컬 스트립트 이펙터 설명하면서도 이거를 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거나 아니면 익스팬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 영상 찾아보시고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어택 똑같이 있죠? 이게 걸리는 그러니까 트레쉬월더를 지나는 이게 눌리는 속도를 아주 빨리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딱 누르면은 패스트어택이 100 마이크로세컨드로 된다고 매뉴얼에 이건 써 있어요. 100 마이크로세컨드라는 거는 밀리세컨드보다도 밑에 다니죠? 1000 마이크로세컨드가 1 밀리세컨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0.0001초가 돼요. 1만 분의 1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어택 그만큼 빨리 눌러서 패스트어택 누르면은 정말 굉장히 그냥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눌러보시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저는 잘 누르지 않지만 어쨌든 한번 소리의 변화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버튼들은 이거는 페이즈 버튼이죠? 그래서 위상 변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 동시 녹음되어 있는 그런 소스들이 위상 변환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드럼 같은 경우 마이크를 굉장히 열 몇 개 대고 막 녹음하고 이랬을 때 위상 간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 이 위상 전환 버튼을 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켜도 되고 큐베이스 자체의 오디오 트랙에서 켤 수도 있고 해서 어디 곳이나 그냥 한번 켜주면 되는 거고요. 위상 변환 버튼을 알고 계시면 되고 사이드 체인 리슨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 체인을 쓸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필터나 EQ, 익스터널 이렇게 해서 외부의 소스를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사이드 체인을 걸린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체인이 뭐야? 이런 분들은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사이드 체인이 뭐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그런 기능이겠죠. 그 다음에 솔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매뉴얼 보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솔로 이 버튼은 이제 이 채널 스트립 2나 버스 컴프레서나 어쨌든 이거를 가동할 수 있는 SSL에서 하드웨어 컨트롤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지금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뭐 UC1 이런 하드웨어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SSL 360도라고 하는 플러그인 믹서라고 하는 굉장히 그 실제 콘솔을 진짜 디지털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걸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개의 이제 이 채널 스트립을 동시에 막 여러 트랙 걸었을 때 솔로를 눌러가지고 하나씩 체크해 볼 수도 있다. 매뉴얼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 트랙에 해봤지만 비활성화 돼서 테스트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가 있어서 그거와 연동되지 않나 또 플러그인 믹서 같은 그런 거와 연동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컷 버튼은 쉽죠. 이제 뭐 잘라내는 그러니까 뮤트시키는 버튼이에요. 뭐 어렵지도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제어할 수 있는 노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볼륨과 나가는 볼륨을 제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쓰고 있는 그 오디오 트랙 번호와 오디오 트랙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테스트라고 하는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놨더니 테스트라고 나와요. 그러면 바꿔볼까요? 바뀝니다. 이게 1, 2, 3, 4 넣어볼게요. 테스트 1, 2, 3, 4 이렇게 바뀌죠. 바로 연동이 돼서 이거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펙터를 열었을 때 가끔 착오로 킥 수정하고 있는데 스네어에 걸린 플러그인 이펙터 걸어놓고 막 수정하다가 뭐야 잘못 건드렸네. 가끔 똑같은 이펙터를 막 여러 트랙 걸다 보면은 그런 착오를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바로 이펙터에서 그 트랙 이름을 볼 수 있게 해서 해놨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그 다음에 플러그인 믹서 이 버튼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SSL 360 돌아가는 대형 콘솔을 소프트웨어로 옮겨 넣은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L의 외장 그러니까 하드웨어 컨트롤을 구입하신 분들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눌러보시면 그냥 얘네 SSL 웹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가 없는 분들은 전혀 쓸 일이 없는 버튼입니다. 밑에 보시면 사이드 체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순서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순서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언두와 리두 버튼이 있고요. 뭔가 작업하다가 실수했네. 그럼 뒤로 돌리기. 막 뒤로 돌아가다가 너무 돌아갔다. 바로 전전 거로 돌아가자. 그러면 리두 하시면 되고요. A버전, B버전 작업하다가 이게 세팅을 놔두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이건 수정하지 말고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서 비교해볼까? A, B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펙터에는 이제 A, B 이런 거 다 있죠. 그 다음 프리셋 있고요. 프리셋 보시면은 여러 이제 뭐 프로듀서 프리셋 해가지고 여러 이름들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있습니다. 프리셋은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프리셋은 종착력이 되면 안 돼요. 프리셋을 써보시고 내 소스, 내 음악 스타일도 내 음악의 어떤 밸런스를 한번 귀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약간 내 음악에 맞게 조절하면서 쓰시는 걸 권장드리지 프리셋, 뭐 킥이라고 되어 있는 프리셋이어서 킥 딱 골고 끝!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저는 절대 비추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펙터 공부도 할 겸 어떤 유명 엔지니어나 유명한 어떤 회사에서 만든 프리셋들을 참고해가지고 내 음악에 반영도 할 겸 프리셋을 불러오시되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내 음악에 많게 이렇게 소리의 변화를 들어보시면서 만져보는 거 이걸 추천드립니다. 왼쪽 편은 이제 전부 EQ예요. 이런 노브 돌리는 식의 EQ가 좀 낯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EQ를 조금만 공부하시고 파라메트리 EQ 보니까 20에서 2만을 제어하는 일종의 이런 EQ죠. 이런 EQ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런 노브 식의 EQ도 금방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500이 여기고 5000이 여기고 200이 여기고 아 대충 여기구나 여기가 중음역되고 여기가 고음역되고 저음역되고 대충 이런 게 머릿속에 연상이 된다. 주고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브 식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우 패스 하이 패스에서 로우 패스는 하이컷 하이 패스는 로우 컷 이런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제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HF는 하이 프리퀀시 그 다음에 하이 미들 프리퀀시 로우 미들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에서 포밴드 4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음역대를 제어하고 이거는 중고음역대 여기는 중저음역대 여기는 저음역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0.6kHz로 맞추죠. 그러면 600이거든요. 600이면 사실은 그렇게 고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돌려가지고 이 키로 헤르츠까지 가면 2000이에요. 2000이면 또 너무 중저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헤르츠로 어디를 맞춰놓고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로우 미들 해가지고 다 중저음 하이 미들 해서 다 중고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도록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주고 빼고 올리고 내리고 이거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에만 있는데 이 누르면 벨 모양으로 바뀌어요. 벨 모양으로 바뀌는 게 뭐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셀프라고 불러요. 여기 하이 셀프. 근데 이게 이제 셀프를 안 바꾸고 이런 게 벨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와 왼쪽 끝은 자동으로 셀프라고 하는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여기도 셀프로 돼 있는데 이거는 로우 셀프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뒤를 내리면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벨 모양으로 바뀌면 이렇게 벨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이제 버튼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벨 버튼이라고 보통 불려요. 그래서 기호로 안 돼 있고 아예 벨 이렇게 써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미들 대역들은 아예 이제 노브로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좁게 그래서 우리가 Q값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레조넌스라고 이제 또 많이 부르고요. 채널 스트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 2라고 하는 이 버튼은 뭐야? 그러면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 세팅이 뭐냐면 G시리즈에 맞춰져 있어요. 어떤 회사들은 G시리즈, E시리즈가 E시리즈를 따로 사야 되고 G시리즈를 따로 사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는 하나에 묶어 놔가지고요. 평상시에는 G시리즈고 E버튼을 누르면 E시리즈로 바뀝니다. 그럼 두 개의 먼 차이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띄워 놓겠습니다. 아니면 홈페이지 찾아가서 직접 읽어보셔도 되고요. 물론 영어로 막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뭐 요즘에 이제 크롬이나 이런 거 쓰시면 자동 한글 번역 이런 거 되잖아요. 한글로 번역하시고 읽어보시고 이러면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제 글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소리의 변화는 직접 여러분들이 두 개 걸어보시고 같은 소스에다가 E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버튼 빼보시고 해가지고 E시리즈, G시리즈 구별해서 들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네. 이렇게 이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거는 E와 G를 하나에 묶어놨다. 이렇게 뭐 유저로서는 굉장히 땡큐죠.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스컴프레서가 남았죠. 설명이 무지 길죠. 그런데 기왕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설명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세일에서 50달러 오면은 90% 세일이라 너무너무 저렴하게 사지만 그래도 50달러 놔주면서 이렇게 산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뭔 줄 좀 알고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래도 이 영상에 좀 길지만 설명을 자세히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소리 들어보는 거는 여기서 못하고 있지만요. 소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을 하시면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설명이 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버스컴프레서2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컴프레서예요. 컴프레서인데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기본으로 채널 하나하나에 달려있던 그런 컴프레서가 아니라 대형 콘솔의 정중앙에 떡하니 위치하고 있는 일종의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그룹에 컴프를 건다든가 버스에 컴프를 보내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컴프레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가 이제 워낙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다 보니 그게 이제 렉형으로도 나오고 모듈형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브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컴프레서니까 뭐 간단해요. 트레쉬월드 컴프가 걸리는 기준값 메이크업 컴프가 걸리는 소스에 대한 이제 개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이 커집니다. 근데 메이크업 올려놓고 개인이 커지니까 어우 컴프가 잘 걸린지 어찌되도 모르고 야 음량이 빵빵해졌네 이러면서 막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컴프가 일단 잘 걸리는지 어떻게 이제 원하는 그런 컴프레싱이 되는지를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건드는 거지 그냥 음량 막 뭐 그냥 빵빵하게 올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컴프레서가 되면서 압축으로 인해서 이제 레벨이 감소화되는 걸 약간 보상하는 그런 이제 개인을 올리는 걸 용어를 메이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컴프레서에 보통 이런 게 하나씩 다 달려있죠. 어택은 이제 컴프레서가 걸리는 그 순간에 대한 속도 릴리즈는 컴프가 걸렸다가 풀리는 순간에 대한 속도 이걸 제어할 수 있고요. 레이셔어는 컴프가 걸릴 때의 비율 컴프의 기본이 다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는 당연히 이걸 껐다 켰다 하는 버튼 여기 보면 바이파이스 버튼 여기 보시면 껐다 켰다. 그냥 간단해요. 껐다 켰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드웨어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런 게 달려있습니다. 특히 그 SSL에도 공식 이제 매뉴얼 보시면은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없든 이런 것도 달아놨다. 이런 뭐 홍보도 이제 담아놨더라고요. 일단 SCHPF는 뭐냐면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하이패스 다시 말씀드리자면 로우컷이죠. 그래서 사이드 체인을 용으로 썼을 때 로우컷 로우에 이제 좀 무거운 그런 저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커팅할 수 있는 하이패스 필터 그러니까 로우컷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우를 조금 얼만큼 필터링을 할지 깎아낼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이제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185Hz밖에 안 돼요. 185면은 굉장히 저음입니다. 사실 그리고 믹스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 딜레이나 리버브 같은 이펙터 딜레이나 리버브 이펙터 아직 나는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병렬 연결 이걸 잘 기억해보셔요. 병렬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믹스라는 노브가 달려있는데 이 원래 컴플에서는 보통 병렬 연결보단 직렬로 많이 쓰지만 사이드 체인이나 아니면 사이드 체인이 꼭 아니더라도 가끔씩 병렬 연결해가지고 쓸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드라이가 이제 0%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가 하나도 안 먹는 거고요. 왠시 100%면 완전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는더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병렬 연결을 해서 트랙에서 샌드단이나 억스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썼다면 샌드나 억스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일단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각각의 트랙에서 병렬단에서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 왠스는 보통 100%를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부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약간 불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이제 미터기 개인 리덕션에 관련된 그런 걸 볼 수 있는 미터기고요. 재밌는 점은 이거 별거 아닌데 약간 마음에 들었던 점은 뭐냐면 인을 끄면요. 불이 꺼집니다. 인을 키면 불이 켜집니다. 별거 아닌데 하드웨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버샘플링 노브가 있는데요. 이거가 이제 2배, 4배 뭐 이렇게 있죠. 이것도 얘네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에요. 이거를 복합한 다른 회사에는 이 노브를 제가 어쨌든 제가 썼던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좀 생소해서 매뉴얼을 한번 봤더니 컴프레싱이 심하게 될 때 좀 압축이 많이 되고 했을 때 약간의 그거를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브라고 이제 지금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한 건 근데 저도 이걸 하나씩 써보면서 좀 귀로 듣고 체험하면서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매뉴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밑에 이제 똑같이 여기도 트랙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1, 2, 3, 4로 제가 넣었죠. 그게 이제 이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트랙에 넣었는지에 대한 거를 확실히 여기서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보통 버스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트랙 자체에다가 그냥 걸기보다는 트랙들을 그룹 지어가지고 거기다 하나 딱 그려준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렬로 해가지고 버스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억수나 버스 뭐통 이렇게 약간 병렬 그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게 병렬 연결 방식으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죠. 나는 그냥 트랙들을 앞에다 다 꽂아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되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버스단에 거는 용도로 쓰면 가장 좋다. 그룹 트랙 같은 데 걸면 가장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많이 권장되고 있어요. 플러그인 믹서라고 하는 버튼은 아까 여기 채널 스트립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SL 하드웨어 컨트롤러를 구입하신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L 360도라고 위하는 대형 콘솔이 나와있는 그 소프트웨어 화면이 딱 떠는 건데 그게 없는 분들은 이거 누르면 웹사이트로 들어가니까 그냥 아예 무시하시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익스터널 사이드체인 SC 사이드체인인데 이거는 이제 외부 소스를 가지고 이제 사이드체인을 걸고자 할 때 이제 이걸 클릭해가지고 버튼 킨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이드체인은 그냥 오늘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지만 음악 장르의 특성상 사이드체인을 흔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그 라우팅이나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내가 하는 음악 장르나 내가 작업하는 분야에서는 사이드체인을 거의 쓸 일이 없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믹스 락 버튼은 별거 아닌데 이거 딱 누르면 다 락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락 누르면 이 믹스 노브가 락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고 락을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조절하거나 이를테면 프리셋 같은 거를 다른 걸로 바꾸면 다시 믹스 100 되죠. 왜냐하면 100이 기본 값이에요. 항상 병렬 연결할 때는 웹 100%가 기본 값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리셋을 이렇게 저렇게 고르다 보면 이 믹스가 내가 혹시라도 건드려 놨으면 그게 다시 원위치 되고 바뀌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래 내가 지정한 믹스 값이 있는데 그러면은 믹스 락을 여러분들이 누르시고 프리셋 같은 거를 변경하시면 안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믹스 노브만 잠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드와 리드 버튼은 있고요. 그 다음에 A버전, B버전 아까 얘기했고요. 아까 이제 방금 봤던 프리셋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리셋을 써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듀서, 프리셋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맛보기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제품 이제 껴가지고 에센셜 번들로 이 90% 세일하는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행사가 아니니까 공부하면서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이참에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드렸던 이 설명들이 홈페이지에 매뉴얼로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화면이죠. 이 밑에 보시면은 다큐먼트 앤 다운로드 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채널 스트립 유저 가이드 버스 컴플레스 두 유저 가이드 이게 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나 아니면 받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돼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요즘에 눌러보면 이렇게 한국어 자동 번역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은근히 번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어로 바꾸신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SSL 에센셜 번들 90% 세일 소식 여기까지고요. 세일은 5월 1일까지입니다. 나중에 또 언젠가 세일을 또 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제품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세일할 수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에센셜 번들은 5월 1일까지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오디오드룩스나 플러그인 부티크 들어가셔가지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설치나 진행 과정 중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으로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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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